아 오이 업 안녕하세요 지혜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제 와이페인 P.S.Y Hey, we are gonna win Hey, we are gonna win We are gonna win B.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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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 S.Y Get excited BB B.S.Y 별명, 복숭아, 고양이, 좋아하는 것, 코발트 블루, 빵, 민트 초코, 시바견, 아크라운드 좋아해. 180초에서 태용이 한 잔 안무가 그 제가 잔 안무가 그거예요. 그 구성과 그 파트인데 이거 있잖아요. 아 그 크레딧이 나갔어요? 네 크레딧이 올라갔어요. 태용이 형 안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 태권도 사진. 제 메달이에요. 이거는 동생이 땄고 이 네 개가 제가 잔 거예요. 2011년 저 11살 때. 2010년 저 9살 때. 그리고 2012년 저 11살 때. 이것도 2011년. 어릴 때 태권도를 다녔어가지고 제가 메달이 좀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어릴 때 피아노을 쳤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1라운드 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약간 아쉽게 이제 방송에 못 나가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을 보니까 팬분들이께서 엄청 궁금하시더라고요. 피아노 뭐 쳤는지. 제가 런닝맨을 1화부터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봐가지고 10년 전부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 돈 내고서라도 봤어요. 일러스 게임 하나도. 어 저기? 어 얘기해. 예능 10개. 어? 런닝맨 고정. 무조건 런닝맨. 다 봤어요. 하하하하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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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내 거 있잖아 견열을 내려줘 아님 나도 태워줘 빠르다 빠르다 온통 그뿐 남자라 다른 별 다른 이야기는 바란던 단언 연습하지 않음 나 지금 지금 새 바르다는 frame 깨고 싶은 나의 것들 보여줄게 나의 모습들 나에게 달린 이 Curse 찬란히 빛날 거라면 나를 믿음 하니 두 번째 걸어 다음 말은 내 뇌이 내 뇌이 나의 뇌이 자, 뭐? 그리고 나를 바래고 I also like the color black, but I'm afraid of the dark. And things that I'm confident at is dancing! Yeah! And my motto is live life with no regrets. 여기 진짜 거미가 진짜 많아요. 제가 막 거미 이런 걸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아, 거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XMR 올해에서 처음에 이승기 씨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아, 네. 아 진짜 호주에서 오래 있어서 진짜 진짜 잘 몰라요? 네 혹시 청아를 잘 안 하세요? 거의 숙소 들어가면 일 안 해요 자기 공간만 경준 존만 자기가 신경 쓰기 때문에 경준 존만 신경 안 쓰는 거죠 성준 존을 신경하라고 그쵸 제 존을 신경하라고 오직 본인 존만 네 경준 존만 왜왜왜 왜왜왜 주로 잘 타는 느낌 천천히 생각했어 천천히 생각했어 천천히 생각했어 행사 엉덩이 엉덩이 소녀 나 엉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혈액형, 오형 별명? 짱수 별 뜻은 없어 좋아하는 것 향수, 겨울, 초록색 싫어하는 것 생선 취미 사진찍는 것 에요 에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에디션 제일 제가 처음 샀던 이건 이제 라우드 하면서 샀던 라우드의 기억과 함께 요새 좀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일 고파 여러분들 빨리 있나요? 버튼있나요? 이제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저 알람을 무슨 수십 개를 맞춰놓고 저 진짜 10분 간격으로 10개 맞춰놓고 일단 8시에 일어나야 되면 내가 6시부터 알람이 울려 진짜 경준이가 이 층이었거든요 경준이가 알람이 전화가 울리면 알람이 꺼지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끄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가 9통이 9통만 이런거 연방에서 자도 내가 알람 들었으면 제발 일어나라 알람 잘 못 일어나요? 네 제가 알람을 심할땐 10개 정도 10개를 해놓고 안 일어나요? 네 최대 피해자가 딱 보니까 휘씨 같은데 저도 잘 안 일어나가지고 너무 잘 안 일어나면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혈액형은 오형, 희미는 농구하기, 좌우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햄스터 제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니의 집. 제니 안녕? 귀여운... 오랜만에 약간 좀... 이거 왜 그래? 벌레를 무서워했어. 벌레를 무서워했어. 이어받는 소리. 벌레를. 젤리 화이팅. 절대 다시 이에요. 벌레를. 뱀read의 새로운 부동산 쇄퍼리. 벌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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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로. 벌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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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타라지길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너니까 아프지마 널 향한 틀린다면 다시 돌아와 별명은 다람쥐 좋아하는 것은 돈까스, 감자탕, 엄마는 왜죠? 싫어하는 것은 야식은 좋은데 살 찢는 건 싫어요 취미, 잠자기와 방 꾸미기 최애장템이죠, 정기장판 처음 사용한 악기는 첼로 지금 주로 사용하는 악기는 건반 직업은 작사가, 작곡가, 래퍼, 그리고 아이돌 이제 뒤로가서 점점점 더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죠? 권지우 선수 242번 은희 선수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권지우 선수가 길리차장 종합 1위를 했고요 4호 5호 6호 5호 6호 5호 1 Tribune 2박 4호 6호 2호 3호 4호 5호 5호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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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의 페이스 앞에서 발끝 빛나는 페인 따라다니고 1평 위로 내겐 발맞춰 다해 내가 피한 배우냐 現 둘이 둘 우리는 We up 아침에서야 잠을 통해 전부 다운하는 깐그러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게 나 그러네요 치서 훑지도 않는 게 뭐 같은데 그게 절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I'm the man 음 본성을 드러내야 I'm beast I'm a beast 한 장뒤 지난해 난 beast I'm a beast 이 순간부터 beast mode yeah beast mode yeah 박성했지 반드시 열어남게 전해질 난 beast I'm a beast 좋아하는 것 집 밥 엄마표 이불 저 아끼는 애착이불이에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눈 밑 점 일 나오는데 촛불 다 부순 거 쌍절곤으로 촛불 끄기를 준비한 이유는 멋져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산을 보다가 이소룡 배우님의 쌍절곤이 너무 멋져 보여서 혼자 너티브 보고 독학했습니다 너티브 보고 독학했습니다 저게 맨날 이렇게 자요 저게 맨날 이렇게 자요 이 부분은 정말 저게 자요 저게 자요 ificación 무엇인가요 정돈 한 장뒤 벌써 민낯 이제 시간 없으니 스타를 챙기고 너무 긍적시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오 나 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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